여기엔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대신을 가노라 언제나 주의 마음을 차려가려 걸어버리니 실험을 당할 때도 함께 대신을 가노라 이 믿음과 우세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빛도 알려주신다 이 믿음과 우세야 주가 지켜주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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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박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40년 신학성경